여보닝 하러 왔구나 어머 쟤 공작이야 어 안녕 안녕 굿모닝 베이비 굿모닝 어머나 이쁘다 너 칠면조 잘 지냈어 얘들아 얘들아 너무 예쁘다 너희들 아이고 인사하러 왔네 아침 인사 여기는 통영입니다 통영에서의 아침인데 이 친구가 특별 인사를 좋아하네요 우리 저기 펜션 나오자마자 인사하러 왔어요 그리고 여기는 산탈루지아라는 펜션입니다 이 동네 이장님이 운영하시는 아주 젊은 이장님인데요 이거 좀 보세요 여기 지금 잘생겼다 너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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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털 좀 봐봐 정말 잘생겼네 세상에 여기 암컷들이 잔뜩 줄 서있네요 멋있는 수컷하고 놀아보려고 여기는 암컷입니다 이곳 펜션에서는 이렇게 동물들이 알아서 자유롭게 이거 보세요 여기 여기 있잖아 새 아유 각자 알아서 노래를 하는군요 이거 봐 새 앵무새 뭐 얘 겁도 없어 달려드네 여기도 있잖아 여기도 있잖아 이 손보 프랑소아 여기야 라오 라오 프랑소아 앵무새 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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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왜 왜 여기야 이래 보 이래 보 이거 좀 보세요 이거 좀 보세요 쟤는 좀 봐달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얘네 어머 어쩜 이렇게 색이 이뻐 얘들아 너희들은 모르지 너희가 색이 이렇게 이쁜지 어떻게 이렇게 예쁜 옷을 입고 있는 거야 질투나게 아 귀여워 어떡해 뭐 먹어 너무 신기하다 제일 큰 애는 색이 하늘색이야 하늘색 종류인데 희한하다 얘는요 색이 진짜 오묘해요 이거 보세요 얌전한데 노란색 청록색 그게 하색 골라요 Magnific 와 얘 왕자 같다 나는 왕자 같아 어머 한마디 하네 굿모닝 안녕 얘들아 안녕 안녕 홍수아 왜 왜 이렇게 하세요 아 왜 안녕 그 풀두어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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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주로 구멍에 물어가지고 응 자기 어머 안녕 안녕 얘들아 너희들 색 이거 입힌 거지? 이거 진짤까? 입힌 거 같아 이렇게 입을 수가 있어 눈 좀 봐봐 눈 어쩜 저렇게 생기지? 눈에 아이라인도 했어요? 어머 자 노래 한번 해봐 산토끼 토끼야 어디로 막무야 내놔봐 빨리 노래한거 하자 어 얘가 노래해 막무야 거기에 숨어있어 발 데려와 노래 한번 해봐 가내지 말고 내라 가내기만 하자 응 응 응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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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토끼 토끼야 삐졌어? 야 말을 해봐 아빠 삐진 거 같아 아빠 아빠 아빠가 너무 늦게 왔어 아빠 얘가 오늘 아빠라 하니까 얘가 오늘 아빠라 하니까 눈에 나 아까 놀랬어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나도 만져도 되나? 안 물어요? 나 살아가게도 아 갑자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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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눈 어쩌고 이렇게 옷을 예쁘게 입었냐고 얘가 조금 삐졌나봐 마구야 노래 한번 해봐 마구야 안녕 안녕 마구야 안녕 마구야 안녕 말해 말해 말해봐 산토끼 토끼야 기분이 올적한가보다 역도 잘해요 아니 그런건 아는데 야 야 이 새끼야 어 진짜? 어 누가 가르쳐줬구만 뭐 여기 낚시하시는 분들이 와서 가르쳐 물었구나 물지 당연히 자살물해 탁 아우 아야 어머 아프게 물어요? 아야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혓바닥이 보인다 예 혓바닥이 보인다 예 예 아야 아 나 겁나서 못하겠다 아 이 혀가 상태하고 개인이 닮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말을 해줘야 돼 아, 저렇구나. 어, 민내려. 몰라, 몰라, 부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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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오려고 그래, 질투나서. 얘도 가야지. 저 입으로 다녀요. 입으로 이렇게 찍어가면서. 입이 손이 바른바르기. 음, 대상이야. 올라, 올라. 올라가. 너무 부럽다. 이렇게 예쁜 옷을 입었어. 망고 이리 와, 민루와. 빨리 와, 빨리 와. 옳지, 옳지. 어머, 어떡하면 좋아. 부럽다. 요지. 아. 아, 뭐 옷을 더 입. 어머, 안에 입은 거 못 봤네. 색짐 보세요. 기가 막히다. 얘는 컬러가 엄청나다. 망고야. 망고야, 나. 망고야? 망고. 망고, 망고. 망고자. 하나 물을라. 오, 세상에. 어쩜 이래요. 아, 맘에 물지 마. 살살 물을라. 살살 물을라. 살살 물을라. 잘겠지, 잘겠지. 올라와. 아우, 세상에. 어떡해. 올라와. 신기하다. 와, 얘가 제일 크네. 제일 나이가 많아요? 제일 어려요. 제일 어려? 어머, 어머머. 어머머. 아주 벅쳐진 남자다. 새들에 둘러 쌓여서 이거 어쩌면 좋아. 세상에. 뽀뽀도 받고. 아이고. 어머나. 얘는 어루 세상에. 네, 꼬랑지 친구. 엄마가.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이렇게. 가까이 하네요, 이 동물들이. 피하지를 않고. 칠면제가 왜 칠면제 아닙니까? 왜? 얼굴 색이 일곱가지라고 하고. 응? 정말? 응. 얼굴 색이 일곱가지래요. 나는 하나밖에 못 봤는데? 삐졌어. 왜, 왜. 뭐라고 지금 하는데. 아, 아프다. 신기해. 이 동물보고는 재미가야. 꽤 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세웠어, 지금. 세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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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웠어. 세웠어. 아, 얘가 화가 나면 서나? 오, 신기해. 쟤는요. 저 닭이 쟤는 암컷이에요? 네. 머리털 막 부풀어있는. 초코 Ricky yuck geral 표고 부분이에요, 소코. 그래요? 아니 보니까 좀 특이해서, 소ider Eyes 헤어 turmeric because 머리털이 막 부풀어있는 애들이 주부인데요, 두브인데요. 이 애가, 아, 머리, 이 얘가 암컷이고, 스컷 진짜 멋있어요, 스컷 어딨지? 수컷이 기가끗해요. 얘 애들은, 동물들은 수컷이 훨씬 예뻐. 남자가 더 예뻐, 사실은 아까 그 수컷이다 아 머리도 얘는 진짜 왕자님 같아 발 좀 봐봐 너무 멋있어 진짜 멋있다 너무 예쁘죠